이번 시간은 14번 문제죠. 316페이지에 부동산 평가원리라고도 제목을 달아서 나오기도 해요. 가격원칙 또는 가치재원칙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 보시면 1번의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의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시장선호도에 뒤처지는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경감에 따라 계량물의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은 환경의 변함에 따라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학가를 가게 되면 예전에 하숙집이었어요. 오래된 전통적인 한옥 단독주택에서 하숙을 쳤는데 지금은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서죠.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가옥 안에서 공간을 지내는 것보다는 독립된 구조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뒤처지게 되면 감가상각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죠. 대체 원칙은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로 모든 부동산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고 부동산 평가의 기초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과 비교가 가능한 물건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수익의 잔여 개념과 토지 잔여법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이 지불이 돼요. 그런데 생산을 통해서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생산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생산비가 노동과 자본에 100만 원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 지대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면서도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자연물로 받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의 비욕도가 좋아서 생산물의 가격이 1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게 20만 원이 남죠. 남는 잉여의 크기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게 그게 토지 잔여법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탕이 된 것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기회비행 원칙은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회비행 원칙인데 틀린 건 5번이죠. 특정한 구성요소의 가치는 구성요소의 생산비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틀리죠. 기효의 원칙이라는 제목대로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이론 강의할 때 변동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기준시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것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기능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건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건 적합의 원칙, 기준시점이 필요한 건 변동의 원칙.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원칙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애들은 꼭 기억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을 물어봤어요. A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데 여기에 고급주택이 들어섰다는 얘기죠. 16번에 보시면 이런 거겠죠.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서민 주거지역에 이렇게 고급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 고급주택이 만약에 20억을 들여서 지었다. 서민들에 대한 주거는 3억에서 5억 사이다. 얘가 20억의 매몰로 나오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죠. 왜? 이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얘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 사례법을 적용해서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련 있는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최유의 이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현재보다는 미래 최대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의미할 때 부동산의 최대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에 치중한다고 했으니까 개가 잘못된 내용이죠. 생산 가치보다는 시장 가치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최유의 이용 상태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변적이죠.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최유의 이용 상태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농지가 택지로 언제든지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바탕이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서부터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가는 건데요. 가격 제원칙의 분량에 비해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분량이 적지만 문제 상에서는 한 문제의 비중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 내에 표준적인 이용을 판단해서 이에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그 부동산의 가격 수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용도적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게 표준적 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최유의 이용을 중심으로 가격 형성 요인을 판단하는 작업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구성이 있을 때 지역 분석에 대한 것은 용도적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대한 것도 이게 잘못된 편이고. 여긴 답은 1번이 되겠죠. 3번에 최유의 이용 중심으로 가격 형성 요인을 파악한다. 틀리죠. 최유의 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이용의 입진자를 분석해서 인근 지역의 범위를 획정한다면 틀리죠. 인근 지역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구권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최유의 이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19번을 가서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선행이 지역 분석이 되는 거고요. 이게 거시적이자 광역적이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고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 후행이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죠. 지역 내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 가격 수준이 판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가격 수준 하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래서 19번에 5번을 보면 지역 분석은 그래서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원칙이고요. 지역 분석은 당의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지역 분석의 결과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죠.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을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케이스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는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의수구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1번은 틀린 거죠. 유사 지역이 아니라 그건 인근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성숙도가 낮은 이행지의 동의수구권은 이행 후의 용도 지역의 동의수구권과 일치한다. 이게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동의수구권의 범위를 판정할 때는요. 얘네가 전환 또는 이행전이 있고요. 전환 또는 이행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가 낮게 되면 성숙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냥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동의수구권의 범위를 파악하라는 거죠. 택지후보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언제 이게 바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게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동의수구권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파악하라 이런 얘기죠. 지역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지역분석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가격은 표준 지역의 용을 전제로 파악하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개별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가격 수준 아에서 구체화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지역분석의 대상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1번에 보시면 사례 자료를 동의수구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요인의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유사 지역이 아니고요. 인근 지역에서 수집할 때. 이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지역요인이 같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대상무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5월에 보면 주거지의 동의수구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하고 일치가 되는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범위는 좁아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주거를 정하게 되면요. 만약에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서울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든가 평천이라든가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데는 다 주거를 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동의수구권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적인 환경을 중시한다고 그러면 오로지 강남에만 주거를 정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러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좁아질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번에 답은 1번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인용이 된 거는 오래전에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22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는요.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변하는데 전체를 10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서구 기준이죠. 여기서의 중요 단계는 성장기와 성숙기와 세태기 있죠. 여기가 주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후에 나오는 게 천익이라든가 악화기가 있는데 이거는 세태기에서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천익이하고 악화기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익이에서 재개발이 일어나면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세태기에서 재개발이 발생하면 천익이하고 악화기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역시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역의 수명성은 자연적인 어떤 자원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내에 들어서 있는 각종 건축물들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성숙기에서 지가 상승률이 최고가 되고 주민들의 이주활동도 활발한 거는 주로 성장기죠. 지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단계고요. 성숙기는 안정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이동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에 인근적일수록 수명 주기가 짧아요. 그런데일수록 빨리 빨리 또 재개발이라든가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24번에 보면 동일수구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22번에서 답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에 보시면 동일수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소규모 점포지가 주로 있는 보통 상업지의 동일수구권은 일반적으로 좁은 곳이 보통이죠. 그래서 상업지는 배우지를 기초로 성립하는데 이게 고도 상업지역 같으면 넓은 배우지를 기초로 성립을 하죠. 그런데 근린 상업지역 같으면 좁은 배우지를 기초로 성립한다.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는 전국 또는 외국에서도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동일수구권의 범위가 되게 넓죠. 그런데 근린 상업지역은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경우는 시장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보통 주거지의 동일수구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을 때 지역적인 선호도에 따라 좁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지역적인 선호도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서울을 기준해서는 교육환경 그래서 강남을 우선시해서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왜 집성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친인척이 많이 또는 가족이 있는 곳에 주거를 선정하려는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따라 범위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일단은 25번에서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쪼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냐면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통해로 뭐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가격 수준을. 이게 파악이 돼야 이거를 토대로 개개 부동산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개별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 그다음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먼저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이 가격 수준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을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 지문 같은 경우도 꾸준히 나오죠.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인 개념인데 반해서 개별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인 분석이라는 것도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26번에 보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3번에 보면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후 이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26번도 일단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의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요.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는 유사적이 존재하는 공간적인 범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7번에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해서 박스 형태로 출제되기도 해요. 거기 보면 가장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기억에 보면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개별 요인에서 틀린 거죠. 인근 지역의 경계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주거지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상업시열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을 행함으로써 사례 수집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택은 한 동정도 수준에서도 사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가나 공장 같으면 동정도 수준에서는 안 되고 구단위까지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역 분석을 행하는 목적은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그 목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역 분석을 행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과 개별 부동산의 최후의 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100%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물건마다 최후의 용 상태가 틀리니까 개별 분석을 또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 하게 되면 디귿하고 미음하고 두 개.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 29번을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틀린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3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미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근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감가를 확인하고요. 개별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를 확인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역 분석을 통해서 거기 문제사항에서 보시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기능적 감가 이걸 우리가 판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기능적 감가하고 경제적 감가의 표현이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행은 지역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30번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죠.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러면 인근 지역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셔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감정평가 방식도 매년 실험에는 꼭 나오는 파트죠.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이론이 요즘은 이론이 나온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론 안에서 산방식 안에서 원가법에서는 감가수정을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 채택기준을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이유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를 좀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산방식의 근거가 가격의 산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면성이라는 것은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그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이게 산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산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시산가액이라고 그러고요. 각 방식으로 구한 가액은 결국 같다라는 것이 산면 등가성의 이론이며 이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면 등가성의 원리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논점에서 구한 가액은 결국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아진다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같아진다는 것이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방식 중에서 시장의 거래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해서 설득력이 강한 게 원가 방식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가장 설득력이 좋은 건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가 방식은 과거에 오래전에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가격을 지금 다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해서 감가액을 공지해서 구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수익 방식은 이 부동산에서 앞으로 미래 벌어들 수익을 기준으로 가격을 구한 것이다. 그런데 비교 방식은 뭐냐면 옆집이 5억에 거래돼서 이 집이 5억입니다. 가장 설득력이 좋다는 얘기죠. 왜? 시장에서 거래된 내역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가장 풍부한 거는 비교 방식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산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도 알아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을 가서 보시면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별 산식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원가법에서 적산가액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를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면 제조달 원가.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비준가액 또는 유축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시지계면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비준가액으로 나온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익가액은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산방식에서 나온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과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 제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 두시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에서도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 적산임료를 구한다는 거죠. 적산임료는 대상 부동산을 임대착에서 투자한 돈이 있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제경비를 가산해서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가산을 해줘야지 공제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기대이율이 만약에 10%예요. 그러면 10억이 10%면 1억이잖아요. 그런데 경비가 예들어서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얘를 만약에 빼주게 되면 1억의 수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산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가액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는 게 환원이율. 그 다음에 이거는 기대이율. 그렇죠? 그래서 기대율과 환원이율이 적용이 되는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나와 있지만 3방식은 비용성과 수익성과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죠. 그리고 시산가액은 삼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한 각각의 가액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3면 등가성의 원리에 입각하면 3개의 방식에서 구한 가액은 딱 같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3방식으로 한 가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3개의 방식에서 구한 가액을 재검토함으로써 만약에 가액 간에 격차가 있으면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상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한 가액 중에서 적산가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준가액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가액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최종평가가치가 아니라 이게 시산가액이라는 거죠. 3개로 구한 것들이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를 조정을 해서 최종평가가치를 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최종평가가치를 해서 얘네를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산술평균하는 것을 방법만 인정이 된다는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뒤에 가서 문제 5번을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시면 거래 사례를 통해서 시산가액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일 때 밑에 봤더니 가중치가 부여가 돼 있는데 원가 방식이 20%, 비교 방식이 50%, 수익 방식이 30%예요. 그럼 여기다가 50%를 적용하면 얘는 6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1억 1천인데 비용성이 기초한 게 원가 방식이죠. 그러면 1억 1천에 대한 20% 그러면 2천 2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있죠. 걔가 1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수익 방식에서는 30%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3천이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1억 1천 2백만 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얘네 3개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를 다 더하면 3억 3천이에요. 3억 3천일 때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억 1천 나온다고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중치를 달리 둔다는 얘기는 얘가 거래 사례비업법의 가중치가 크다는 얘기는 얘는 사례가 풍부한 부동산이에요.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가격에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고 나머지로 구한 방법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차를 조정했더니 1억 1천 2백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가중치를 가중평균에서 구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산소평균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단에 해설해 보면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이렇게 계산 논리도 인용을 했고요. 아니면 이론을 물어볼 때는 시산가액의 조정은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방식을 들어올 때 시산가액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6번서부터가 산방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한 거 그게 마무리가 되면 감정평가 규칙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러면서 문제집의 구성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정평가 3방식의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